요한 1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는 소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지출되는 것을 아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힘도 투자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열심히 그 분야에 관한 것을 공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생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소망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도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걸 얻어내기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갖추어 나가는 법입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무엇인지 보기 전에 일단 이 디독교 신앙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셨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소망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만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다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또 각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각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쏟아져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죄를 정하여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어떤 행함이나 자신의 공로는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나를 향하여 쏟아져야 할 심판과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쏟아져 버렸으므로 우리는 그 죄의 모든 형벌에서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이라 그러나 세상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살아보려는 우리의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합동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로서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가 할 때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혜를 가지고 담대에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또 나아올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를 받았어요 또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도 다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우리가 항상 이 모양 이 상태로 또한 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 앞으로 되어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그 소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 뭐냐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는 누구시냐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말씀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36장 성가 후렴에서도 주와 같이 될 것 분명하도다 그런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성가로 만든 그 세일성가 36장 후렴에 가사도 우리가 불러올렸는데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주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로는 전적으로 불완전한 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속으로부터 죄악이 계속 발산이 되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우리의 중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가 되면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권고한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런 바울의 자전적인 기록과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나를 멸망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죄에는 보응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지옥에는 갈 수 없는 예수의 피로 하늘의 심일권을 얻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공의의 법에 따라서 죄의 보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의 보응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고쳐내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 또 혹은 수험료 수험료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고통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로 가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데 이 온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죄와 상관없는 인격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제로 몸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를 알면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그 중에서 사실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 중에서 영과 혼과 육 중에서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은 지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먼저 지음을 받은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 그 영원한 영의 한 분자를 집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3요소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이 3요소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선악갈 따먹음으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불순종의 범죄로 사람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느냐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2사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신데 그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영과 혼과 육 이 3가지가 영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를 목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영과 혼과 육이 영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먹음으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불순종의 죄로 죽게 되었던 인생을 대신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이나 혼에 관련한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죽었던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범죄암으로 죽어야 될 죄인의 모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영원한 형체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영체의 몸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신 날에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물론 우리에게 이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도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구활로서 승리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세일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또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 주일로부터 이 육체의 구원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체가 되는 그 소망 또 영혼이 죽지 않을 그 몸을 이룰 그 소망이 주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리버서 3장 21절에서도 말씀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디모델 고린도 전서 15장 같은 말씀에서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몸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었은 즉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어버릴 그런 소망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육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으실 때부터 영광과 육으로 지으셨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는 목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릴 것이 절대 아니고 천년한국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도 몸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알파를 알고 오메가를 하면 육체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이 육체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했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바울도 몸의 구속을 육체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사도바울도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 몸은 누구의 몸이냐 몸의 구원을 받을 그 몸은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그런 몸 그 몸과 같이 우리가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육체가 날마다 지치고 피곤해지고 어리고 젊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혹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육체 활동을 하면 소년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지치고 피곤하기 마련이에요 또 나이가 들고 노세해지면 육체가 병에 들기 때문에 또 병에 들고 지치고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성경적인 소망이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원래 그런 상태였던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소망을 또 주셨느냐 하면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을 또 주신 겁니다 함께 왕로로 달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 왕로로 달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식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넓게 표현해서 열심히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게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질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 모양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타는 그 자리에까지 올려주실 것을 말씀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천열한국을 거쳐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왕권으로서 누리게 될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늘이란 날에는 성경의 선지서의 말씀대로 지나가는 자도 없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이단이라는 그런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잘못된 멍해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소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망을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격을 이룰 소망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실 제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인격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때 변화받아서 들림받을 만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변화받아서 들림받아 영원한 왕권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라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소망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요한 1서 3장의 이 말씀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할 때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킬 텐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을 펼쳐서 보니까 책망의 말씀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책망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모두가 온 나라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인데 선지자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물론 선지자에도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한 소망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 천연한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에 기록된 그 소망의 말씀이 소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모든 책망도 내 것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모든 책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 아멘과 인정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원리도 똑같아요 선지자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이 소망의 말씀 여러 가지 영광과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글자로만 남아있지 않고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내게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책망을 아멘하고 받아서 회개하는 생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무슨 일이 일곱머리 열 뿔이 어떻다 짐승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변론하는 것도 물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칼과 같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죄인의 삶을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회개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출발이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11장 청량받는 사람의 자격 인을 맞는 사람의 자격 두 중인 14만 4천으로 쓰임받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의 자격을 말씀을 할 때 계시록 11장 1절 본문에는 회개라는 내용이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우리 요하세일교를 통해서 주신 그 강의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느냐 청량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회개를 하고 영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림줄과 같은 심판의 다림줄을 쥐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맞고 청량받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선지서의 모든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 선지서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선지서에 책망한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들 영적 육적 관음과 음란을 한 그런 죄들 입술로 범한 죄들 물질의 부정함의 그런 죄들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의 부패한 모든 것들 그 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런 모든 것들 동방풍속을 받아들여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른 이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대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아멘을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소망도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이 나에게 나에게 하시려는 것이다 인정을 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소망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원리와 동일하게 요한 1사 3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 맞이하는 그 소망이에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소망 그런 인격으로 또 우리의 몸도 변화될 소망 또 변화된 그런 몸 죄 없는 인격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달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게 소망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소망이 진짜로 내게 이루어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준비한다 이겁니다 그럼 3장 3절 다시 앞두고 갑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단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깨끗한 상태입니까 더러운 상태입니까 성경 본문이 지금 그걸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우리의 실질적인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회개의 생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사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냐면 사절에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현실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는 그게 구체적인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거냐면 죄와 싸우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자칫 예언의 말씀을 무장한다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을 열심히 무장한다고 하는 것 중에서 놓쳐버리기 쉬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그런 강조 그런 것들이 잊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책망은 일단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출발은 뭐냐면 모든 책망은 모든 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 신앙에는 남탓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죄악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불법이라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할 때 열심히 죄와 싸우는 생활 죄를 회개하는 생활 그러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이 뭐냐 법에 합당하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는 그런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위한 그런 생활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망이 진짜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는 생활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진짜 확실한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서 자꾸만 발산되는 그 뼈골 속에 아직도 박혀 남아있는 그 죄악의 본성을 달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역사로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써 자신의 죄가 또 어디에 있는지 자꾸만 자꾸만 이 심령의 죄악의 모든 구석들을 파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소망을 소망으로써 가지고 있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소망이 확실하지 않고 소망이 희미해져 버린 사람은 그런 생활을 살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생활을 살지 않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암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이 다 죄에 대한 창망인데 또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러므로 나를 깨끗하게 해서 소망이 소망되게 하겠다는 그런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에도 말씀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식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가지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죄악이 나에 대한 것이건데 내가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라고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계속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못 받게 되면 나는 그 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죄만큼은 짓지 않은 사람 나는 그 한 부분에 어떤 죄만큼은 나는 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혹 착각하게 될 그런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녀석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의 우리는 아직 죄와 상관없는 인격이 되지 못한 우리로서는 어떤 죄라도 지을 가능성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에 있어서도 초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물질에 대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얼마든지 물질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혹은 물론 입술에 대해서도 나는 입술로 범죄한 한 가지 예시를 드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넘어질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입술로 범죄할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만 언제 은혜가 없고 성령께 삼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입술로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음란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물질로서 불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악독이라는 것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 나의 안에서 식이와 질투가 뿜어질 수 있는 사람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오히려 죄를 더 덜 짓게 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 무슨 죄라도 지울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끝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실질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대신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왜 오셨었느냐 죄 없이 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죄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홀로 구원을 100% 혼자 다 완성해버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하면 죄인인 우리를 인정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제일 처음 찾아가셨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 삿개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가진 것을 다 갚아 내놓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그 외침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은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사무에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을 거쳐서 갔던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따갑게 혹은 또한 달게 들었던 사람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두 사도의 모든 그런 모습들을 이루었던 거예요 죄인인 줄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어져 왔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기에 용서의 은혜로서 채워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죄를 은혜로서 용서함으로써 없애주려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또한 어떻게 오시느냐 은혜의 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100%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멸해버리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인격을 이루어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회 59장에 말씀한 것처럼 구속죄가 시온에 임하며 우리 구속죄께서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스 9장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생활이 있지 않고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생활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소망이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시대에는 미혹에 가득한 시대로서 우리가 무장한대로 게시록 9장의 말씀과 같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해와 공기를 덮고 있는 그런 시대이므로 이 미혹이라는 미혹의 연기가 그 연기의 정체는 이 사상의 연기요 미혹의 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 세상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므로 이 죄라는 것을 속여서 들어오는 그런 미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말씀으로써 죄가 죄라는 것을 분별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 신앙인들의 기본 가장 기초적인 신앙 양심부터 흐려지게 하는 그런 시대이므로 점점 이 죄에 있어서의 그 전선 죄와 싸우는 그 전선이 점점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이 전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신앙 양심 같으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을 만한 그런 죄들이 아주 거리끼게 생각했을 그런 죄들이 이제는 이 시대는 미혹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정당성들로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미혹들로 이 죄와 싸움의 전선이 점점점점 후퇴하여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절개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어떤 설문조사 어떤 통계에서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대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개신교회인 대학생들 중에 10%는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생각한답니다 자기는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동성애자래요 왜 그러느냐면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신약성경에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바울이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전선이 점점 무너지고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답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부터 미혹에 잠겨 들어와서 사랑해야 된다느니 포용해야 된다느니 동성애라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창조질서를 반하는 죄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런 미혹들이 다 빠져있고 죄의 전선이 후퇴해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대학생들 중에 10%가 나는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혼전순결에 대한 것도 남녀간의 절개가 없어진 시대이므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대학생들조차도 혼전순결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 고린동전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는 이라는 그 말씀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흐려져 버린 시대요 전하는 자도 전할 수 없는 시대요 듣는 자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므로 이런 남녀간의 절개, 육체적인 순결, 영육의 순결 그런 것들도 다 잊혀져 버려서 자신이 몸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삶이면 할 수 있다 연인관계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당성들과 아름다운 말들을 가지고서 죄의 전선에서 후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그런 데서 후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남녀간의 절개 혹은 음란의 범죄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도 포함이거니와 그 외에 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검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말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경제 혼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대나리온의 밀,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다 감남료와 포도료는 해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도 어마어마한 미혹으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 세상의 물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같은 말씀에서 하셨잖아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 신앙인들이 구하느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발이 부릇지 아니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먹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반석을 터쳐서 나왔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한 대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가 된다는 성경 말씀대로 경제 혼란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미혹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검은말에 대해서 경제 혼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 혼란이 온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들이 검은말을 타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검은말을 타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 감남료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물질에 있어서의 죄의 전선의 싸움도 점점 후퇴해서 주일까지도 내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돈벌로 나간다고 해서 경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에 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라도 그 죄악의 고통이 많이 무뎌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전선이 그렇게 후퇴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턴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사에서도 제일 메인 페이지의 일면에 기사를 실어놓기를 뭐라고 실어놓았느냐면 기독교인의 투자 방식이라는 그런 기사를 실어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주식 투자할 것인가 교회가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망한다고 분명히 자문성경 시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실한 말씀들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 따가운 말씀은 피해버리고 요리조리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인용해다가 자기의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미혹에 빠지는 세상이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시를 든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시대가 미혹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므로 이 죄에 있어서의 전선이 너무나 너무나 후퇴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기가 더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말 이 죄의 전선에서 후퇴하지 않고 후퇴되었던 이 죄의 전선을 다시 앞으로 밀어나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만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을 짓지 않은 그런 절제와 인내와 죄악을 눌러놓는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 또 2절 마지막에 그에 계신 그대로 볼 소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모시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듯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날을 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예수님을 만져볼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우린이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육안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천연한국의 영광을 누리고 연호한 천굴에 갈 그런 소망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혹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죄라는 것이 미혹으로서 너무나 많이 정당화되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로서 정말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 모든 이 죄악에 들이마신 미혹의 연기들을 이제는 다 토해내버리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과 육에 온갖 죄악에 덜 온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하고 소망이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